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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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뚜뚱 어워즈를 시작합니다! 예 automatic weg gew German 자, 2018년이 이제 네 하루 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뚜아뚜지가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했구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올 한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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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고 아빠랑 재밌게 놀고 엄마랑 재밌게 놀고 수고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빠가 특별히 제 1회 뚜뚜 어워즈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자 트로피를 아빠가 준비했고요 상을 줄 거예요 시상식이 뭔지 알아요? 네요 상 받는 거예요 아 그럼 제 1회 뚜뚜 어워즈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올해의 유행어상이에요 오 올해의 유행어상 그게 뭐예요? 올해의 유행어 그러니까 물론 유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유행어라고 붙였잖아요 그 유행어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유행어 하나를 뽑아서 상을 드립니다 트로피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후보 만나보고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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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구두운 역시 완전 다르네 아니구두운 죄송합니다 난감하네 응 죄송합니다 나도 빨리 짜줘 응 아무래도 내가 짜야 겠어 응 아무래도 내가 짜야 겠어 응 아무래도 내가 짜야 겠어 응 저는 그게 제일 기억나요 뭐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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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는 뚜지의 유행어를 할 수 없어요 응 김은정 선수의 그럼 저는 그게 제일 기억나요 뭐요? 아니구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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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제일 기억나요 뭐요? 난 사랑스럽고 예뻐 난 사랑스럽고 예뻐 난 사랑스럽고 예뻐 자 그러면 유행어 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할 시상에는 아빠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1회 뚜뚜어버지 유행어 상 뚜지의 아니구두운 야하아 자 상 받아오세요 그럼 거기 앉아서 몰라요 네? 상이에요 앉아주세요 이제 왜 알고 있는거야 아니 몰라요 축하해 자 그럼 이제 뚜지가 거기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뭔데? 아이고 소감이요 소감이요 알려주세요 소감 소감이요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야 우와 그렇게 그런식에 멋진 상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뚜뚜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와 유행어 상을 받았어요 아니구두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구두운 자 2019년에도 많은 유행어 만들어주세요 뜨지요? 네 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제1회 뚜뚜 어워츠 이번 시상은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바로 베스트 콜라보 상이라고도 하죠 베스트 콜라보 상 이자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과연 올 한해 수많은 우리 크리에이터 및 연예인분들이 뚜뚜아트지와 콜라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금인거에요 아 아 참 진짜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수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뚜뚜아트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 팀을 뽑아서 베스트 커플상을 드립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뚜뚜아트지와 2018년에 함께 해주셨는지 후보 한번 만나볼까요 후보 보시죠 후보 보시죠 오마이걸 오마이걸 뚜뚜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오마이걸 뚜뚜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dei committees 오 사진 하나 우리 오늘 사실 작가 incondition 참 작가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땡큐 한글축을는데요 넌 어떤 이제 아이들을 찍어볼까요 사이버 사이버 아 오우 싸이보 오늘 시간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 울쿠아 쭈지 재밌었어요? 네 한번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쁜표 줘야지 쭈쭈쭈쭈 오케이 오케이 나 사랑하지? 먹으러 좋아하잖아 이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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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나왔어 너무 잘한다 활발 잘한다 엄청 잘한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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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우리 뚜아뚜지와 같이 콜라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장시 끝나면 멀었어요 기다리세요 발표와 시장에는 우리 뚜아뚜지가 직접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제 1회 뚜뚜어워지 베스트 커플상은 바로바로 마이린 마이린입니다 우리 마이린은 정말 정말 크리에이터계의 독보적이죠? 키즈 크리에이터계의 독보적인 인물로서 구독자가 70만명이 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또렷두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엄청 따뜻하게 자상하게 우리가 자상한 마선배라고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드라마도 찍었고 콜라보도 많이 했어요 마이린네 가족을 만나서 저도 많이 배웠구요 정말 마이린네 가족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이린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린 나와주세요 마이린 나와주세요 그 트로피거든요 트로피 너무 멋지네요 제가 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구요 제가 유인트에서 정말 발연기로 약간 커플 연기를 했는데 네 그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상형 밖에 도와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1월에 유인트 2가 하는데요 제가 발연기지만 그때도 좀 열심히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지금처럼 꽈두지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이린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이린을 비롯해서 비록 이제 상은 못 드렸지만 많이 콜라보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뚜뚜 가족 여러분 뚜뚜지한테 엄청 많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죠? 대변인이에요? 예 알았어 제 1회 뚜뚜 어워즈 이번 상은 우정상입니다 우정상 수많은 친구들이 뚜아뚜지와 올해 우정을 나눴죠? 정말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에게 우정상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정상은 후보가 없습니다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발표하시상은 엄마가 해주도록 할게요 제 1회 뚜뚜 어워즈 이번 상은 우정상입니다 자 예쿰이는 우리 뚜뚜지와 동갑 대기 친구로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틱톡 저희 뚜뚜지와 같은 SNS 플레이셜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고요 12월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뚜뚜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끼리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가끔씩 콜라보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진짜 사인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죠? 네 맞아요 저는 예주팀이랑 안 싸워요 네 수아님 예주팀이랑 싸우세요 엄청 싸우죠 우리 친구팀 싸워서 그런 거야 괜찮아 저는 안 싸워요 네 알았어요 예콩아 사랑해 예콩이도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만나보도록 해요 예콩이 나와 주시죠 예콩이 나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수아수이랑 예콩이 많이 새해 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뚜껑 뚜껑 제 1회 뚜뚜 어워스 빨리해요 저 10일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시하고 와요 기다릴게요 아이참 답답해요 빨리 집해요 제 1회 뚜뚜 어워스 아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자 이번 상은 베스트 커버 상입니다 올 한해 어떤 노래들을 커버했는지 살짝 요약해서 영상 보고 올게요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죠 그래서 많이 했다 발표와 시상은 아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뚜뚜 어워스 베스트 커버상은 바로바로 열애중엔 뚜아 수아야 축하해 고마워 우리 상을 받은 베스트 커버상을 받은 뚜아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멋진 상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뚜뚜 가용 여러분 이 감사한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뚜아는 꿈이 가수죠 열심히 해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아빠 응원할게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축하 공연 순서에요 축하 공연은 우리 상을 받은 뚜아의 연애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보시죠 무대 보시죠 무대 보시죠 무대 보시죠 축하 공연은 나에게 나에게 지나는 것만 같아서 사사한 줌이 놓지만 사사한 줌이 놓지만 사사한 줌이 놓고 넌 어떻게 나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길만 죽인 나에게 난 아직 연애중 니가 보다 뜨겁게 사랑을 연애중 나에게 너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자 뚜아이의 연애 중 잘 들어봤어요 네 2018 제 1회 뚜뚜 어워스 이번 상은 공로상입니다 이번에는 후보는 없고요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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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아뚜지 아빠입니다 아이고 참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뚜아뚜티비로 운영하면서 그래도 밤에 낮에는 저도 이제 직업이 있어요 광고에 대한 광고를 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도 아이들과 같이 하고 밤에 편집하고 이렇게 물론 되게 많이 피곤한데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시고 되게 많이 피곤한데도 아이들과 같이 웃음을 촬영을 하시는게 전혀 행복이 납니다 저희가 매번 할로아래 할로아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기분좋고 몸부빨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2019년에도 열심히 할테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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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 뚜아두지 연기 첫 도전해봤죠 물론 작년에 몽시리도 했었지만 우리 요구르트 인더트랩으로 우리 첫 전극 전극 연기 도전했잖아요 그죠? 네 뚜아눔 눈물 연기도 하고 우리 뚜지는 친구 연기했었죠? 네 잘했나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기상이라는걸 신설했어요 네 자 그럼 후보를 만나볼게요 네 자후보 보시죠 튜보 보시죠 그럼 그것도 수아 주려고 산거에요? 후회 안하겠어요? 이쁘긴 하네 후보에 뚜아와 뚜지가 올랐어요 그럼 바로 발표할게요 수상과 시상에는 아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제 1회 뚜뚜어워지 최우수 연기상 요구르트 인더트랩의 뚜아 수요 축하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뚜아가 최우수상 받았죠? 네 바로 뚜지 공동수상이었습니다 우리 뚜지도 공동수상이었습니다 하다가 실망하게 밀라 고맙습니다 공동수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을 받은 뚜지부터 소감을 말해볼까요? 저 본인이 연기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때요 기분이? 두근두근해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연기 할 생각 있어요? 응 은퇴 선언인가요? 받자마자 은퇴 선언? 빨리 하겠죠? 수상수상사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수상소감 어떻게 아까도 똑같아 면대가 다 똑같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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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에는 연기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아빠랑 연기를 하니까 더 재밌었고 앞으로 연기 활동하고 많이 많이 재밌게 놀겠습니다 우와 너무 수고했어 자 또한 뒤에 축하해요 공동수상 네 2019 제1회 뚜뚜어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영예의 대상 그러면 뜸들 필요 없겠죠 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상은 바로 광고 보고 오시죠 농담이었습니다 태상은 바로 칼리인 패러디 칼리인 패러디 야야야야야야 yeah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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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역할을 뚜지가 했었죠 영미 할 때요 기억나요 아빠랑 했던거 기억나요 어땠어요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됐는데 어때요 안경선대 아니요 이렇게 대상을 우리 무려 조회수가 400만이 넘어요 이건 제가 이 컬링스톤을 좋아하러 막 발로 튈고 막 거의 생쇼를 다 했었어요 대상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패러디로 재미있는거 많이 할게요 아빠랑 같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더 멋진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러디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패러디를 재미있게 할게 그래 아빠랑 앞으로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우리 놀아요 알았죠 자 뚜뚜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겨울날에 산타도 많이 오게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야 뚜뚜 가족 여러분 오늘 연말 마무리 잘하시구요 날씨 추운데 전기 걸리지 마세요 2019 최일회 뚜뚜 어워스 끝 안녕 안녕 뚜뚜 사랑합니다 뚜뚜 사랑합니다 뚜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뚜뚜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뚜뚜 가족 여러분 2018년 마무리 잘하시구요 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뚜뚜이랑 저희 가족들 모두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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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